둘, 셋! 휴고하이! 안녕하세요, 사이커스입니다! 안녕하세요! 네, 이곳은 저희 사이커스 미니 4집 쇼케이스 현장인데요. 저희가 드디어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위치 타이틀곡 뮤비 디디션을 한 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한 명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. 따끈따끈 따끈따끈하네요. 그럼 바로 한 번 플레이해보시죠. 뜨겁다, 뜨겁다, 뜨겁다! 도야 만드시기. 경황이 한 것 같애! 마진 한다. 다투도 이렇게... 합시다! 오, 비가실 계실. 여기 진희 형 미래시지인데? 그니까. 오. 편집이 너무 무서운데. 뭐? 초개짜랑 만들었네요. 감지? 네, 초개짜랑 좀... 어. 어, 어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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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실제로 단 거야? 아니요. 묵게 한 초록색이었어요. 아 진짜?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보는데? 계속 써서. 오우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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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와우! 오우! 오우! 진짜 영화 같은데. 와우! 멋있다. 아 Rita! üss! 오! 오! 누구야! 이거 누구야! 진짜. 아 진짜. 오우! 유빈이 형이 연기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? 그래서 연기를 많이 해줘요 우와 진짜 웃긴 상대 투더우루 와우 유빈이 형 웃기고 웃기고 귀여워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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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미워! 와 진짜 재밌어? 이야! 우리 어디야! 야, CG가 진짜 대박이다. 진짜 어디야? 오, 무신이가 여러 명이네. 안 돼! 안 돼! 무신지? 절대 안 돼. 오, 이거 뭐야? 와, 나를 잡았다. 아, 그게 어디야? 오, 이거 진짜 어디야? 와, 여기 누가 엄청 큰 거야. 와, 저거 어디야? 진짜, 얘네 어디야? 오, 이거. 한 번 여하자. 털집. 잡았어. 오, 잡았어. 와, 여기가 이러고 나와? 대박. 여하가 이러고 나와? 어디야? 여하야. 여하야. 우리 갤럭시 형, 처음부터 끝까지. 역시 영화들? 와 멋있다. 이거는 드라마 한 편이다. 영화의 한 편. 진짜 영화 한 편이다. 근데 이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살렸어. 안 힘들어? 표정이 힘들어 보이더라고. 안 힘들어. 뭐요? 홀렸어, 홀리고. 도깨비진 아저씨야. 저는 일단 이렇게 저희가 크로마켓에서 찍는 시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근데 그 크로마켓에서 찍은 씬들이 이렇게 다 CG가 입혀져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고. 그 당시에 좀 몰입하기 힘들었는데. 맞아. 보고 나니까 좀 뿌듯하네요. 네. 저는 이제 그중에서도 원타비지예요. 저희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. 다가가가. 다가가. 그때 세연이가 진짜 정말 웃겼는데. 방금 나갔어, 넘어지려고. CG 멋있게 나왔어. 너무 즐거웠어. 너무 즐거웠어. 개인적으로 이제 진식이 형이 딱 올라가서. 뭐 망가라. 그러니까 그냥 밑에 구름 있지 않을까? 맞아요. 하늘 위에 있었죠. 실제로 거기에서 찍었어. 왜? 진짜? 하늘 위에서. 왠지 안 보이더라, 촬영장에서. 근데 난 이 제스처가 미쳤다고. 제가 갑옷 미쳤어. 제가 짠 게 아니라 이제 감독님께서 이거 하실게요. 하늘 위에서 까부.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. 다들 멋있다. 또 이제 멤버들이 전이랑 다르게 연기하는 시인들이 굉장히 많아서. 이번에 연습할 때 굉장히 좀 열심히 했잖아요. 맞아요. 다행히도 이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또 멋진 뮤비가 하나 나온 것 같아서. 맞아요. 굉장히 뿌듯하고 또 우리 또 색다른 뮤비여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. 맞습니다. VG 업대급. 맞아요. 또 이제 저희가 쇼케이스를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또 그 쇼케이스를 뮤비를 보고 하니까 더 기운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됐습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저희는 이제 미디어쇼케이스가 곧 얼마 남지 않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커스 미디 4집 위치 파이팅! 파이팅! 이따 방화부! 사이커스 미디. 이따 방화부! instructions const drives nos